룰루랄라 도겸이가 커피 CF을 찍고 싶대요. 한 번 보여줘, 도겸. 나도 한 번 마셔볼래? 마무리는 항상 꿈트 걸어. 룰루랄라 커피 CF 커피 CF 만약에 들어온다면 정말 잘하는 자신 있거든요. 슈아 씨는 커피랑 잘 어울리잖아요. 당연하죠. 한 번 보여주시죠. 커피를 마시면 배 아파. 꽁트 걸었네. 근데 너무 추워. 추워? 응. 형 원래 패셔니스타는 나 패셔니스타 아니야. 아 그치? 패셔니스타. 패셔니스타다. 우와, 패셔니스타다. 우와, 패셔니스타다. 우와, 패셔니스타다. 오, 멋있어, 멋있어. 패셔니스타의 비결이 없죠. 패션의 완성은 마무리죠. 나 립밤 바라도 안 발라. 립을 안 발라서요, 지금 다. 지금 립밤 안 발라. 입술 찔 것 같아. 많이 창백해 보여요, 나 지금. 마무리는 우리 항상 꽁트 걸음이거든요, 마무리. 꽁트 걸음? 어. ark 속마음? 아... ㅎㅎㅎㅎ